사랑해요! 맷! 오늘은 저를 위해서 그냥 투자했달까? 솔직히 뭐했냐면은 목이 너무 깨끗해지지 않아요? 슈링크 하고요. V라인 하고요. 뽁꼬리만 했어요. 이 뽁꼬리. 요즘 웃는 게 안 예쁘더라고. 그래서 입꼬리를 실만 넣었어. 입꼬리 실. 목주름 슈링크. 오랜만에 친구가 실장인 병원이 있거든요. 오랜만에 같이. 친구도 볼 겸. 저는 필러를 하지 않아요. 실은 금방 또 사라지잖아요. 아 근데 지금 이거 슈링크랑 입꼬리 하느라 지금 여기가 부었어요. 얼굴이 부었더라니까. 내가 오늘 느꼈어. 나는 수술을 하고 싶지가 않아. 수술을 할 데가 없는 거 같아. 솔직히 수술하면 또 붓고 하잖아. 또 쉬어야 되고. 코는 좀 더 있다가 하려고. 코 내년에 해야죠. 오늘 오랜만에 친구를 봤는데 처음에 내가 슈링크만 하려고 했거든. 딱 슈링크를 탁 때렸다. 근데 뭔가 허전한 거야. 나 입꼬리도 할래. 그래서 이제 입꼬리를 탁 때렸어. 뭔가 허전했어. 야 목주름도 해줘 해서 탁 해서 목주름까지 이렇게. 3종 세트로 하고 왔어. 볼 때부터 목표로. 이러면서 엥스티으로 가만히 있었대. 그래도 나 오늘 오랜만에 봤거든. 보자마자. 새혜야 왜 이렇게 살이 쪘어? 이러더라고. 그래서 어 난 내려놨어 이랬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